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보라에 있는 우티어허입니다. 저는 오늘의 내용을 설명합니다. 문장을 완성하세요. 소속도 요, 아웃돋, 우티어허 우티어허는 질문이 있습니다. 주말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. 재약을 해야 돼요. 재약을 해야 돼요. 재약을 해야 돼요. 드러내는 우티어허는 질문이 있습니다. 보여주기 어려워요. 이제는 우티어허는 거 맞을까 싶습니다. 쯈부터 있으면 정리해 게。 자는 소식으로 정리할 때 대단한 흔하자 4강의 송도에 대한 아쉬운의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1강의 성격을 확인할 때 사걱이 1강의 성격을 확인할 때 1강의 성격을 확인할 때 1강의 성격을 확인할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어로 잘하려면 한국어로 잘하려면 한국어로 잘하려면 한국어 CD를 많이 듣고 따라하세요 한국어 CD를 많이 듣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한국어 CD를 많이 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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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